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기도와 모식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6시 기준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오다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석부는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20일 목요일 아침 예상일기도 보시면 남해상에 기압골이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예상 모식도 보시면 우리나라 남쪽에 저기압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블록 튀어나온 부분을 기압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내일 우리나라에는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고 대기상층에서 찬 공기와 만나 수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 형태 분포도로 내일 내릴 강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9일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24시간 강수분포도를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 먼저 비가 시작되겠고 밤사이 점차 확대되어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좁게 형성되는 일부 지역에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비는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10에서 50mm,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을 비교한 분포도 보시면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지만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백두산 날씨 어떨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기상청에서는 북한 날씨도 예보하는데요. 백두산 인근인 삼지연의 오전 날씨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